연방노동부의 오늘 발표입니다. 지난 11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9만 9천 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초과한 수치지만,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벌인 동시파업이 지난달 17일 종료되면서 파업 참가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한 것이 일자리 증가로 잡혔다는 분석입니다. 업종별로는 보건의료 9만 9천 건, 정부 4만 9천 건, 여가적객 4만 건 부문이 11월 고용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에서는 3만 8천 건, 전문직에서는 9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1월 일자리 증가폭은 전체적으로 커졌지만, 실업률은 하락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2% 하락한 3.7%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4%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고용 증가폭은 늘었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금리가 6주 연속 소폭 하락하면서 7.03%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30년 모기지 금리는 8%에 육박했지만, 이제 약 1%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미국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면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4.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월만 해도 5%를 넘나들었습니다. 일단 7%의 모기지 금리도 여전히 높아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도 내년에도 모기지 금리는 6%대에 여전히 높을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남가주 엔아임 출신으로 지난 11월 만 18세가 된 피터 박군이 최연속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과 함께 북가주 툴레어 카운티 검찰에서 선서식을 가져 화제입니다. 지난 2018년 사이프러스 소재 옥스포드 아카데미에 입학한 박군은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2021년 옥스포드 아카데미를 조기 졸업한 데 이어 올해 로스쿨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응시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 만 17세에 합격하는 최연속 기록을 세우면서 주류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피터 박은 툴레어 카운티 법원 서기를 거쳐 지난 5일 선서식을 갖고 정식으로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박군은 평소 자유와 평등, 정의를 지탱하는 검사가 되기를 꿈꿔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명문 펜실베이니아 대 유펜 총장이 교육청문회에서 반유대주의 시위 관련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후원자가 1억 달러 규모 기부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후원자는 스티븐스 스토리지 자산운용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로 맥일 유펜 총장이 교육청문회에서 보인 행태에 경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앞서 맥일 총장은 하원교육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일부 학생들의 과격한 주장이 대학의 윤리 규범 위반이 아니냐는 공화당 엘리즈 스테파닉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초당적 비판이 쏟아지고 사퇴 요구까지 나오자 맥일 총장은 해명 영상까지 올렸지만 이제 또 다른 거액의 후보자가 맥일 총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1억 달러 규모 기부를 철회한 것입니다. 대학 총장을 바꿀 수 있는 후원자들 바로 미국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6일 라스베카스 네바다 대학에서 총기를 난사한 대학 교수는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에 따르면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은 이 대학 교수직에 취업하려다 수차례 실패한 올해 67살 안토니 폴리토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폴리토는 살인 리스트, 일명 살생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리스트에는 네바다 대학 외에도 자신이 약 16년 동안 재직했던 노스케롤라니아 주위 대학 교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리토는 범행 전 전국 내 대학 교직원들에게 최소 22통의 편지를 보냈고 이 중 최소 한 통에서 알 수 없는 흰색 분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여 경찰은 반송 주소가 없는 편지를 받는 전국 내 모든 교직원들에게 봉투를 열지 말고 당국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으로 교직원 3명이 숨지고 방문 교수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잘못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QR코드 연결 피싱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TC는 일부 범죄자는 유료 주차장에 게시된 QR코드를 자신의 해킹코드가 담긴 QR코드로 바꿔치기하며 다른 범죄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QR코드를 첨부해 이를 스캔하도록 유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은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배송일정, 주소 등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등 긴장감을 조성하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에게 QR코드를 스캔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FTC는 경고했습니다. FTC는 사기범죄에 쓰인 QR코드를 잘못 스캔하게 되면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기꾼들이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몰래 돈을 빼가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트 체인 맥도날드가 첫 스피노프 브랜드 코스맥스를 통해 미국 커피 전문점 시장에 뛰어듭니다. 코스맥스는 맞춤형 커피와 음료에 초점을 둔투고 전문 매장으로 시카고 교회도시 볼링브룩의 1호점 코스맥스가 입점합니다. 맥도날드는 이후 2027년 말까지 전 세계 매장을 5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코스맥스의 매장 컨셉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맥도날드의 광고에 등장한 캐릭터였던 외계인 코스맥이 만약 2023년에 레스토랑을 오픈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제 코스맥스 매장에는 고객의 기호 및 취향대로 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 맞춤형 음료와 맥도날드, 에그맥 머핀을 비롯한 샌드위치, 프레첼, 브라우니 등 간식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셀도비아라는 한 마을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새 홀로 발견된 생후 약 8개월 된 새끼 해달이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지난 10월 구조된 뒤 수어드의 세드해양동물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해달을 돌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센터의 관리자인 나나 곤잘레스는 어린 해달을 돌보는 일은 24시간 밥을 챙겨주는 등 사람의 아기를 돌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새끼 해달은 일반적으로 어미에게 먹이를 잡는 방법이나 털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미 없이 홀로 발견된 이 해달은 사육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육 과정 중 하나는 새끼 해달이 분유와 같은 먹기 쉬운 먹이에서 조개 등 딱딱한 먹이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EL2306이라는 임시번호가 붙여진 새끼 해달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센터에 머물게 됩니다.